경기도가 10월 11일 시와 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시행시가 추상 명절을 맞아 과대 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2025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온라인 투표가 시행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경기도가 10월 11일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와 후의 의미를 담아 시와 후의 날로 지정합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와 후 활성화협의회 위원회 전원 동의로 시와 후의 날 지정권이 의결된 건데요. 경기도 시와 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10월에 제정됐고 경기 아리백과 연계된 시와 후 조력발전소 개발 계획이 10월에 고시됐다는 점을 반영해 그 상징적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제정됐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지정일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세 번째 지정 기념일인 건데요. 경기도 시와 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시와 후가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물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은시가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합니다. 종이팩과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제의 인쇄나 각인 또는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점검인 건데요. 이번 과대 포장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가 시행됩니다. 2024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모집된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됩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휴대폰 본인 인증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로 예산 결정에 직접 참여해보세요.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